한 분씩 일단 우리 기자님들께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와주셨잖아요 우리 제일 우리 승희씨 여기 계시는 숙행씨부터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적인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는 가수 숙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른 시간이나 좀 피곤하신 거죠?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받은 게 없으면 제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웃어주시면 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 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 미스트로 모든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숙행도 최고룡이라는 말만 빼달래요 저희 아버님께서 네 만원위까지는 제가 어떻게 소화해보겠는데 최고룡 불옥 이런 단어는 이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행이었습니다 숙행씨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민희씨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다둥이 맘의 파워 엄마들의 워너비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 정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가인씨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탑 찍으러 갈 송가인이여라 드디어 이 목소리를 매실적으로 듣게 된다니 네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공탕같은 목소리 그녀 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롯트롯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고 싶은 가수 정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미 많이 뚫려 있습니다 좀 근데 우리 나희씨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민혁의 국원에서 트롯 여신으로 거듭나고 싶은 김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신 많습니다 네 소희씨 네 안녕하세요 사랑동 떡집자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아니 아이돌 엄마 가수 하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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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미스트롯의 엔딩유저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. 그렇죠. 아드님 말려주세요. 말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야망이 있는 코러스 요정 김희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야망이 있는 코러스 요정. 이제는 코러스 요정 아닙니다. 이제 오늘 열두 분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. 뒤쪽에 이제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의자에 자리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